역습을 시작하는 항구 공을 주워줄 수가 없어서 본회의 직접 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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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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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걸입니다! 송민! 이건 몇 미터인가요? 정말 송민 선수 커리어에서 정말 대단한 골이 나왔어요 완전히 수비나인 뒤에서부터 드리블이 됐거든요 와! 거의 70m 정도가서 와! 정말! 저단수랑 같은 공장인게 자란스럽네요! 송민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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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클라스 월드 클라스 월드 클라스 월드 클라스 아이쉬 월드 클라스 월드 클라스 월드 클라스 월드 클라스 송민 선수 송민 선수 송민 스승 凄いデータ素晴らしい! 凄いですよね! 米国40Bモードちゃったね! すごいすごい韓国のチックスタックプロップですね! 久保とか吉田とか三手があるんだね! 素晴らしいセンスだね! 少年プロップだ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